즐거운 나이집 즐거운 나이집이라는 노래 생각나세요? 아마 어머님들은 어릴 때 이 곡을 즐거운 나이집으로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신 곡일 것 같은데요. 킨더뮤직에서 하는 Home Sweet Home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남성 아카펠라로 편곡된 곡을 소개하고 있어요.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이 아름다운 아카펠라 Home Sweet Home을 저도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콩닥콩닥, 속닥속닥 재미있게 지내고 계시는 요즘이죠. 오늘은 조용히 한번 아이를 살포시 안고 이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리고 좀 평화를 찾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도 되시고 또 한편 우리 어머님들도 조금 힘들기도 하시죠. 그렇지만 또 빨리빨리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좀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밝은 미소로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또 건강한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Home Sweet Home 노래 선물을 드립니다. 우리 어머님들도 오늘 이 음악 들으시면서 좀 힐링하시고요. 빨리빨리 우리 건강하게 모두모두 킨더뮤직 안에서 만나길 바랍니다. 자 이 뒤에 음악 쭉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. 빨리빨리 우리 건강하게 모두모두 킨더뮤직 안에서 만나길 바랍니다. Be it ever so humble, there's no place like home. A charge from the sky seems to hallow us there. We speak through the world is ne'er met with elsewhere. H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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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eet, sweet home. There's no place like home. There's no place like home. H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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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m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